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독립위에 바치리라 이 천만 도포들의 해방을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네 우리들의 외침 세상 들으리 해방조국 위해 이제 세상에 결단의 순간이 왔네 더 이상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소리 들리지 않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의 감성이 조그만 불씨를 피우고 어두운 이 세상 깨워 내일 비추리라 비루하게 사느니 한순간이라도 명예를 택하리라 세상과 슬픈 인연 돌아갈 수조차 없네 죽임의 문턱 앞에서 약해지네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가올 시름과 두려움 떨치고 민족의 해방위에 날 바치리 공양 평화위에 힘을 주소서 용기 주소서 이제 세상에 결단의 순간이 왔네 더 이상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소리 들리지 않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소중한가 나 하나의 셈이 아닌 모두를 위한 상태 지금이 아니라 물려줄 후손들을 위한 상태 이제 선택 결단의 순간이 왔네 더 이상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소리 들리지 않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소중한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상태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간토 솔리스트 앙상블입니다. 칠보산 자연 휴양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리고 있는 청춘 마이크 저희가 이 청춘 마이크 통해서 설 수 있는 공연이 총 다섯 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공연을 아주 좋은 자연경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토 솔리스트 앙상블은요 지역 작곡가와 지역 성악가들이 협업하여서 만드는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작곡가 최은미 선생님의 뮤지컬 히어로즈에 나오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곡인데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직전에 비장하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그 유적지 이름이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는데요 왕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신순겸 장군의 아주 좋은 넘버입니다 그 넘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박준편 선생님과 함께 듀엣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한번 이 감상을 해보시면서 신순겸 장군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선택의 시간 사내로 태어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릇없는 비명소리 쌓여가는 시체들 준비했던 승정하는 절망의 노래 되어 시체 위에 쌓이고 꽃 같은 그대들의 젊음도 이 땅 위에 뿌려지네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 천장에 피냄새 숨통을 조여내 창수로 구름바다 천장에서 죽는 것이 사내가 세상에 쓰이는 길이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답게 죽겠습니다 이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어머니께 가겠습니다 여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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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단 약속을 쳐버리겠다 허나 흩어지는 바람에 여름날 내리는 비가 되어 너의 곁을 지키마 나의 죽음이면 고려가 사느니 잠으로 쓸모있는 죽음이겠구나 사내로 태어나 사내로 태어나 이만하면 되었다 이리 죽을 수 있으니 되었다 다 되었다 아뢰로 태어나 아뢰로 태어냐로 태어냐로 태 tum 이제 어느덧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지역 작곡가 이영록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의 정서를 담은 대표적인 노래가 있는데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아리랑을 아주 국악풍의 좋은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시진 않겠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십니다 약 한 15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뒤로 돌아보지는 마시고요 그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더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요 우리 인디053에 있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만나 뵙는 장이 더 많아지고 더 좋은 무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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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니놈 아리라 고개도 넘어잔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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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니놈 신기고 고개도 넘어잔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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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도 넘어잔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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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도 넘어잔다 너의 아리로 하시는 믿음 심리도로 가성 발병하며 네 저희들 청춘들의 목소리가 출고사를 넘어 대한민국 경방도 꺼질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청춘 마이크 파이팅 다같이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로 아리랑 도제로 넘고 잠라 나의 아리로 하시는 심리도로 가성 발병하며 너의 아리로 하시는 믿음 심리도로 가성 발병하며 나의 아리로 하시는 믿음 심리도로 가성 발병하며 아리랑 아리랑 아리로 하시는 아리랑 도제로 넘고 잠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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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춘 마이크 아니다 감사합니다